뭐 한 장? 올리비아 혜연성 하이? 하이 하이 네, 이것은 혜주TV입니다 뭔 혜주TV야? 너랑 한 내 게스트라고 지금 어딜 가고 있죠? 호환으로 이제 우리께 나간다 이거 오프닝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맨날 맨날 요구상 스티님한테 그렇게 아, 원래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요, 앞에 난리 나가지고 그래, 앞에 잠깐 먼저 미리 보기 보여드립니다 자, 벌써 휴가 끝나고 황구에 왔네요 벌써 황구에서 다시 일상 돌아갔어요 우리 옆에 뭐 하는 거죠? 선생님 자, 넌